최근 에코시티에 이마트 입점이 확정됐는데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에코시티 주민들이 대형마트 입점을 강력히 요구했고 정동영 의원은 이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됐던 심의가 미뤄지자 일부 주민들은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이 이를 방해했다며 현수막을 개첨했고 이마트 입점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다른 정치적인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뒤에서 밝히지 않은 단체에서 반대하는 성명 같은 게 나오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은 왜곡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평화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한 사회단체는 이마트 입점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고사 직전인 소상공인들의 생존 문제를 언급하며 대형마트 입점을 위해 정치력을 행사한 정동영 의원의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송천동 변전소 문제도 전주병 지역의 선거 이슈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민주당 측 시의원들의 공세가 시작이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의정보고서를 통해 송천동 변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고 탄소 산단으로 이전시켰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전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김진옥과 김명지 등 송천동 지역의원들은 한전위 변전소 부지를 효성공장과 천마직으로 결정을 했고 송천동 지역 전기수급은 천마 변전소가 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을 겨냥한 민주당 출신 지역의원들의 정치적 공세를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김성주 예비 후보 측에서는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관련 이슈는 더욱 첨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주시 병지역에 가장 예민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